어? 나 또 까먹었나? 까먹었어 자자자자 아니지 아니지 이게 잘못 됐네 대문자 깜짝 놀랬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지 말이 왜 달려와 나한테? 사람이네 말탄분 YJJ 그님한테 뭔가 좀 물어보네 Thank you for this 감사의 표시인데 그거 내가 말했던 거야 응? 내가 말했던 거죠?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미소야 미소 또 J님 스마일 표시 어쨌든 뭐 J님의 영어 때문에 상대가 좀 궁금증 풀렸다면 잘 된 거지 감사하고 J님 예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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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 깔렸죠 나갔는데 흠 흠 총금성 놀이 민수님이죠 서포터 파이어랄 많이 없나? 영어를 쟝 비지자님 노리죠 피지자님 빠님 피지자님 지금 먼저 퍼진에 있네 그린피스 혈 청금성립놀이고 디스프레스까지 걸렸어요 유니슨 청금성립놀이고 유니슨 청금성립놀이고 음.. 자 딸은 지금 쟁가름한 혈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마크가 없는 캐릭들이 좀 있구요 아 비즈님 누리 그럼 그린피스 누라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올퍼번 에이 지금 닭했어 닭을 맞았고 빨간 알림놀이구요 유니스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응? 지금 인원도 좀 부족한데 그린피스는 영위도 좀 많죠 천금속님 당했어 당했어 저기 부활 들어가구요 마크가 없는 분들이 다 쟁하는 분들인가?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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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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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뭐 이게 등등 에이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노려고 통하는 캐릭터 노리고 페이크에요 지금 빨간 알림놀이는 페이크 그러나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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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파티 정도는 영웅열도 흔들 고문관 훈련병도 노리죠 근데 지금 범위도 다 맞고 하기 때문에 빨간 알림놀이 당했어 그리고 이거 한파티도 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한파티가 안되나봐 뭐 한파티가 아닌 거 같아요 영웅열로 지금 아 유승헌님 왔어 연예인이야 흑삼님 유닛슨 생존기는 들어가있죠 흑삼연계속놀이 청공장에 지금 양쪽 다 범위 맞는데 마크도 없고 올퍼원 그 혈관도 청공장 유닛슨 놀이고요 빨그라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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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연님도 이게 지금 마크가 없고 당했어 청공장 찔러가는 고문관 훌른병님 빨그라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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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범노루님 유닛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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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그라님 찔러가는 발등수사 은니울리 하롬님 노리죠 발동수사 트리오 소나타 삼 청공자경님 퇴위영 마크 없는 마크 없이 쟁하는분들이 지금 올포인 혈같아 보라 됐지 버품상통해서 보라가 되고 파팅쪽까지 손돌아왔는데 버품없이 파컬파컬 유니스 핀포인트 샷 나라 올림 놀이죠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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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훈련병 님놀이구요 인장깔리고 있죠 껵 껵 님 유니스 님 지금 저쪽에서 저쪽에서 음 한파티가 지금 안 돼 영웅 님 박가리 박가리 비제 님 박가리 박가리 아이스튼 데이스크레시티 버프까지 걸렸구요 훈련병 님놀이 머니 부활 부활이 안되고 지금 부활 들어갔고 유니스 님 놀이죠 서포터 피어날리고 저쪽으로 쐈거 같아 깃털 쐈지 한파티가 안되요 월투브레노는 흠 그리고 지금은 교전이 뭐 사실 양쪽 범위 다 맞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특히 당검경 어차피 찔렐라며 상대 붙어야되는데 한파티 정도 한파티 정도의 이 규전에서 승리 쪽 빠져있는 캐릭만 노려야지 그쵸 그쵸 박삽녀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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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돌린거였죠 꽤 걸리네 스터나 꽤 걸려 부활 일어났고 유니스는 버프가 있나 유니스는 견제 서포터 파이어 날리고 있죠 그럼요 이리올거죠 어 이거는 활약은 좀 같이 찔러갈때 통하긴 통해 빨고 날리네 그쵸 유니스는 노력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양쪽 범위 다 맞고 하기때매 그냥 죽을거 하고 하고 찔러가는 식교전 형태가 나오는거 에이 이거는 활약은 나오긴 나오네 그쵸 통하는 계속 계속 찔러가고 유니스는 아아 이거는 아프게 들어갔는데요 빨근할 인장 인장에 당했네요 인장에 당했죠 인장도 재채있게 지금 깔았어 약간 위기가 될수도 있었는데 주화력 유니스님 높고 복사님 스턴 아 스턴이죠 영우혈적으로서는 껄끄럽네 스턴 둠부스턴이요 유니스님 유니스님 천검사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유니스님도 유질러가죠 유니스님 정리합니다 와 이거는 박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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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삼님 당했지 비저님이저 바깔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점사 맞고 있고 점사 맞고 있어 오빠님도 뒤로 빨간 알림 페이크 페이크 하룸님 뒤에 노려보는 것 같아 언돌님 우측에는 청공장 밭에 묻혀 수통 걸렸고 청공장에 묻혀 죽기도 못하고 걸어놨네 저게 빨간 알림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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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흠 인원도 부족하기때문에 영웅열에 비해서 그죠? 눈돌린 놀이 확삼 안미 fro 온도 알림 계속 저 무저 regarder 빨간 알림 누구 놀다 볼까? 아직은 아니고 피ительlines 바까리 바까리 연임 당했구요 리스턴이 지금 바까리스턴이 바꼴 바꼴 다시 먼저 일단 나오고 보나 아니 뭐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금성님 그냥 나오고 보나 봐 지금 아직 다른 병력들 안쪽인데 버틸 수 있다 그거 같은데 당연했어 맑은아님이 좀 흔들긴 흔드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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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아 통하는 캐릭 위주로 몇 달이나 하하 깼는데 다른 병력들이 없어요 없어 없어 다시 들어가네 정금성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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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아 버티는 거는 좀 보여주고 있구요 무한정보는 어떻게 또 어려워 점사 상대로는 흠 빨간 알림 노래 킬킬 면빵 훈련병 좀 찍어 빨간 알림 페이크 페이크 일어났는데 조금 들긴 조금 흔드네 빨간 알림 좀 페이크 페이크 다시 나갔죠 유니스님 노래 아 파컬 파컬 파컬